행복 주식 기사! 만원의 행복! 만원의 행복을 거치지 않고는 대한민국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없다! 명실상부 대한민국 연예계 하나의 법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 말이죠? 이번 주에 도전자가 누군지 소개해보자. 가요계 삼식이라 불러주세요. 본명은 소중식이 더 자대의 강도! 이분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. 늘 먹어라! 를 외치는 분! 뚱뚱교 교주! 계극의 3순위 출산자 김현숙! 만원의 행복! 만원의 행복이 신화를 창조하겠다. 구두새 짠돌이로 유명하고요. 최저 지출에 신기록에 도전하는 최고의 짠돌이 강도! 과연 이 세상에 그를 일자가 있을까? 왜 없어! 최고의 목표 출산자 김현숙! 충격! 그녀의 축복받은 식욕! 도전인가? 생존인가? 안해! 이거 안해! 극과 극의 대결! 최구의 짠돌이 강도와 최구의 목표 김현숙! 도전 시작!